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콘이라는 최신작 방금 전에 출시한 스팀 최신작 공포 FPS 호러 게임입니다 이거 4년 전에 제가 유튜브로 데모 플레이한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무려 4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약간 공포라기보다는 불쾌감을 많이 조성하는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좀 기대작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선점을 하려고 지금 빠르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심지어 한글 정발이라니 얼마나 좋아 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좀 징그러운 게임입니다 ㅣ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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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pragmatic 뭐지 평행세계인가? 난 예상하기로 어딘가 아래서 부하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길바닥에서 게임 시작되네 어어어 어어 자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은 끝이 납니다 이때까지 에고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싸 엔딩 봤다 이 멘트 오랜만이네 후 역시 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 와 이 게임을 하게 된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렸다 자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맵을 둘러보는 재미 또한 되게 크거든요 맵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잠깐만 그 감도가 조금 높네 카메라 설정 시야 설정 변경 시 그래픽 아티팩트 및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면 게임의 시각 자료 및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약간 높긴 한데 한번만 더 줄이자 오케이 됐으 자 한번 봅시다 뭐 뭐하는 거지 일단 상호 클릭을 하면 상호작용이 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봐보죠 쉬프트를 눌러서 달릴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사이버펑크 아니면은 신도시 이런 느낌으로 되게 사이버틱한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철이라기보다는 살덩이로 이루어진 살과 뼈로 이루어진 건물들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면 이거 봐 너무 칭그럽게 생겼어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생각해냈을까 시간을 역행하는 게임 이거 근데 살짝살짝살짝 렉 걸린다 이거 좀 더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중간으로 맞추고 진행을 할게요 뭐지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스페이스를 누른다고 점프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반응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건 뭐지 기계 부품 같은 파편들도 좀 보이기는 하네요 우와 이거 뭐야 동물 내장처럼 돼있어 길이 되게 조용하다 그지? 아우 이 틈 사이로 힘을 줘서 강제로 열어서 와 내 몸 봐 어? 헐 다쳐버렸네 이건 뭐지? 변기인가? 카트야? 어 진짜 용도를 전혀 모르겠어 게임을 하면 보통 아 이건 이렇게 되겠고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좀 지뢰짐작이 가능한데 이건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건 뭐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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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 놔줘 아우 어? 으 와 내 손에 박혔어 으 피나는 거 봐 뭐지? 일종의 열쇠? 열쇠 같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표시구나 저게 저 동그라미하고 가운데에 빗금 쳐져 있는 게 이게 무기인가? 열쇠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건 뭐지? 방향 사용 오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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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작용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걸 열고 이렇게 하면 열리네요 에? 이것 좀 봐봐 이게 약간 제어기기같은데 와 진짜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헹 징그러워 근데 그거 알아? 이거 플레이 한 30분만 하면 이거 아무 감흥 없어진다? 어 제어장치다 빨리 손 집어넣어 막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나 이러지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손을 빼는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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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닫히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진행루트 같으니까 좀 나중에 가고 여기를 좀 볼게요 어... 변기가 여러개 있네요 변기 중요하지 그지? 뭔가 딱히 없네? 막 다른 곳이에요? 뭔가 시든 아이템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자 다시 이제 밑에를 보여주지도 않네? 맨 처음에만 손 집어넣는 거 보여주고 이제 그냥 바로 정면 바로 본론 열고 당겨 이 상태로 바로 손을 빼고 빠르게 달... 야아 됐다 어? 아까 우리가 저 위쪽에서 봤던 요상하게 생긴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이야아... 막 꼼틀꼼틀 대는데요 건물이 약간 스타크래프트 저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야아... 막 김 나와 자 일단 여기로 올라가야겠지? 여기 변기가 또 있다 지금 보니까 변기가 아니라 그냥 의자 같아요 근데 왜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있어요? 어? 왜 깜짝이야 사람 얼굴...인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뭐든...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이거 손잡이 잡고 움직일 수 있는데? 어? 아... 아니네? 사후작용 안 돼요 올라가보자 야 이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이 제작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맨 위에 뭐가 있네요? 뭐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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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방금 얼굴에 지금 초록색 구체가 지금 박힌 거야? 카메라 같은 건가? 어? 지금 제가 저기 중앙 위쪽에 제가 팔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이게 길을 이렇게 기차 선로처럼 안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해야되는 거지? 저 왼쪽 위에 총같이 생긴 거? 저걸 건드려야 되는 건가? 와 카메라를 보는 방식도 너무 특이해 진짜 너무 이상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저건가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내려가 봅시다 이걸 옮기면 되는 건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아까 봤던 게 이 포크레인인가? 변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야 변기를 옮기는 것도 이 위쪽 콘솔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선로 밖에 안 바뀌던데 보니까? 변기를 옮기는 게 맞는 거 같애 변기를 옮기는 게 맞는데 아니 왜 변기를 못 옮기지? 일단 나가봐 변기야 어? 방금 표시가 떴는데? 저기요 어? 아 이 표시가 뜰 때 잠깐 깜빡이는 것 뿐이구나 변기라고 그만 좀 부르라고? 어 뭐라고 해 이거 카트? 아 되게 좀 난해하다 뭐 뭔가 튜토리얼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아 아래로 안 내려가지는군요 다른 곳을 좀 볼까? 길이 있긴 있네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하나씩 가보자 지금 변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아니 길이 되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야 또 으아악 배? 배? 이건 뭐야 아아아아 두 개를 동시에 해야되네 여기에서 잠금장치 열고 여기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어? 봉나미 똥꼬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일단 그냥 길 닫는대로 가보자 지금 길이 너무 많아서 하나씩 보자고 뭐가 상호작용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휴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완전 그냥 다른 세계를 보는 거 같애 어? 안에 사람 같이 생긴 게 있네? 이거 알이야? 왜 알 껍데기들인가 봐 이게 뭐지? 여기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네? 어? 아 여기에다가 뭔가를 올려놓고 손잡이를 당기면 얘가 집어서 이 아래로 가져다가 놓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건 뭐지? 응 사형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네? 옮기고 사용 자 일단 여기는 나중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상호작용이 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목표도 전혀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같죠? 이건 좀 나중에 옵시다 알을 집으라고? 알을 나도 집고 싶은데 알 집어지는 알이 없었어 내가 제대로 안 봐서 그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갈 수 있는 길은 이게 전부인가? 여긴 뭐지? 여기 안 가봤다 그치? 여기 안 가봤다 그치? 여기 안 가봤다 그치? 창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거를 봐서는 창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거를 봐서는 창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거를 봐서는 이거 뭐죠? 환풍구인가? 네? 어? 사람 비스무리한 게 쭈그려 있는데? 어? 엄청나게 많이 죽어있어. 뭐야? 확실히 생명체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은 생명체일까요? 이건 또 뭐야? 토템 같은 게 있네. 이번에도 손에 있는 열쇠를 꽂고 어?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장치인 것 같은데요? 뭔가를 지금 확실하게 들고 와야 돼.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를 두 동강 내네? 진짜 알을 가지고 와야되나? 이건 또 뭐야? 어? 이거 그거잖아. 내 손에 있는 거. 으아 뭐야? 내 몸이 보이네? 어? 움직일 때는 제 몸을 볼 수 없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올라가져요. 아 만약에 내가 이제 열쇠 같은 거를 손에 장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다 하나 여분을 더 놓는 건가? 이건 또 뭐야? 진짜 용도를 알 수 없는 배경이 진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알 있는 곳 있죠? 거기에서 알을 챙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정한 날이 하나 있을까? 없어. 흐흐흫 없어. 아! 아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맵 디자인 미쳤다. 진짜. 제어 기기가 왜 또 두 개냐? 일단 이거부터 손가락 집어넣는 거 진짜 불쾌해 죽겠네 응? 아니 모든 기기가 뭔가 되다 말아 저..저게 뭐야 또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알 같은 걸 집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어! 집었어! 어? 어? 자..잠깐만 위..아래로 그..저 멀쩡한 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네 퍼즐이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여기는 지금 빈공 슬롯이 없어서 못 옮기고 이걸 이렇게 아 앗 이렇게 된.. 된 거 아닐까? 자 이제 손을 떼고 그러면은 이거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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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뭐야? 뭐야? 에? 아 장난해? 불량품인가? 다른 알들은 지금 다 불량품인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불량품이겠죠? 한번 해보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알들을 부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안 거예요 일종의 장애물들을 이..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면은? 뭐야 아예 가져가지를 않네 아이씨 그니까 내가 그냥 꽝을 고른 거였네 이걸 꺼내야 돼 그지? 요거 이거 하려고 사냥 기다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지 됐어 자 보자고 자 자 제발 떼져라 좋아 좋아 부서지지마 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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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알을 가져..뭐야 저거.. 저거 손이야? 에? 살아있는데? 아..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내는구나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들고 가야되네 기계를 통해서 어 지금 내려간다 내려간다 우리 다시 내려가면 돼요 우리도 따라서 저거 근데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에 길이 있었거든? 좀 궁금한데 조금만 보고 가자 이게 그 R이군요 이게 그 R이군요 이게 그 R이군요 진짜 길 잃기 쉽겠다 잠겨있어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돌같이 담석같이 생긴거 가지고와서 여기로 열어야 돼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가 제가 4년전에 찍은 굉장히 노재민 데모 플레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뭐 볼거는 별거 없어요 그게 데모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쇠가 필요하고 딱히 딱히 볼건 없는거 같은데? 앉는 키도 없네 나 지금 한바퀴 돈거니? 어 생각보다 2층은 별게 없어요 내려갑시다 달 여기 없는거 보니까 다른곳에 있나봐요 찾으러 가보자 뭔소리야? 어? 어? 이상한 소리 들려 이쪽인가?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하하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있어 아 저기 있어 아까 위에서 봤던 기계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 있네 바둥거리고 있는데요? 아... 그거를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제어하지? 뒤쪽에 제어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갑시다. 아 이건가? 어? 여기 있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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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놀려. 잡았대. 그렇지,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려. 어? 여기다가 놔. 변기에 안 쳤어요? 역시 저건 변기가 맞았어요. 아,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나봐요. 각, 각도가 지금 틀어져서 와, 근데 너 뭐야? 아니... 일단 밀어. 집인지를 알아, 어? 여기서 뭘 해야되나 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미앗 괜찮아 근데 내가 뭐했어 너한테 우와 괴로워하는거 엄청 리얼하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여기가 아닌가봐 길이 다시 빠꾸 자 다시 올라가서 길을 연결해 줍시다 얘들아 난 경고했다 이거 좀 징그럽고 잔인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올줄은 나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이거를 연결해 주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틀면은 어떻게 되지 한번 보자 저 오른쪽으로 빠지는 레일 저쪽에 뭐가 있을거 같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좀 위험한 상황 아니냐 어? 저 이 그 우리가 아까 막 미리 봤던 기계들 중에 반으로 가르는거 있었잖아 일단 여기로 옮기는거 맞는거 같애 일단 밀어 가자 좀 괜찮아졌어? 그래그래 착하지 내가 그 아래 처박혀가지고 그러고 계속 사느니 내가 좀 필요하게 쓸게 알았지? 자 장착을 했어요? 이거를 잡아서? 해가지고 옮겨 안뇽 이걸 여기에다가 넣는거죠 응 딱 맞네 이걸 내리면? 덮어주나? 덮어주나? 와 왓더 아 아래에서 꺼내는 거였어? 아니 맞아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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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거절 달성함 002 에? 에? 내가 이 팔 한짝 얻으려고 지금까지 이 짓을 한거야? 이거 이거 어따 써? ensl 에? 이에요 Candle 네중 여기다 꼽는건가? 야 야야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이거 그거네 우리가 아까 그 손 열쇠장치 그게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곳 있었잖아 그게 왜 장..왜 있나 했더니 장식이 아니었어요 이 한쪽 손을 근데 그게 어디 있다냐 이 한쪽 손을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와..이 장면이 나오니까 좀 본격적으로 브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됐죠 아니 근데 그럼 이건 뭐야 아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팔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라 뭐 그런건가? 정신이 나갔네 게임이 와 나 웬만한 거에는 그래도 내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대박이네 안 열릴 거 아니야 이렇게 두고 이거를 양손으로 우리가 땡겨서 잠금장치를 풀면 문이 열리죠 잠금장치를 풀면 문이 열리죠 잠금장치를 풀면 문이 열리죠 오케이 열었다 아니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파란짝 얻으려고 이 짓을 했다고? 아니 난 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와 난 진짜 이해가 안되네 이 게임 물 좀 마실게 아니 그럴 거였으면 그냥 카트 변기로 이거 옮겨가지고 이거 옮겨가지고 아 너무 무거워서 못 들었으려나?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 이 게임 진짜 모르겠어 아 근데 원래 이제 출시하기 전부터 이 게임은 의미를 파악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긴 했었거든요 뭔가 되게 난감하잖아 이 여기 있는 모든 기계장치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럴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긴 했어 와 뭐야 도대체 인간 자판기예요 와 시간 지나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내가 예상했는데 이건 쉽게 안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냐? 이거 노 딱 100%인데? 일단 이거 상호적이면 안 돼요 모자이크를 좀 쳐야되나? 하... 아 나 만약에 이게 흠흠 노따기 안 걸려 만약에 노따기 안 걸린다고 해도 웬만하면 난 안 올리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조카가 내 유튜브 채널을 되게 자주 본단 말이에요 와 이거 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건 또 뭐야 여기도 또 컨솔이 있네 에? 에? 제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해요 얘를 좌우로 어? 어? 이단 말이야 여기다 꽂아? 음? 일정의 동력원인가? 배터리? 이게.. 이게 뭐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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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한 번 더 할 수 있나? 한 번 더 해보자 되게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저 배터리같이 생긴 거를 구해서 이쪽 저쪽 이렇게 총 세 개를 꼽아야 이 돔이 전부 다 열리면서 뭔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길이야 뭐야 길이 길같이 안 생기고 어 깜짝이야 길이 끊겨있네 의외로 되게 길같이 안 생겼는데 진짜 길이 아닌 곳은 아예 접근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작동 안되고 작동 안되고 뭐 뭐야 이게 뜨억 엄청 크다 좀 어디로 온거지? 아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우씨 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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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보여줘 뭐? 에? 무기? 으악 왜 왜 줄이 연결돼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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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상한 소리나 오우 나 이제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ekvm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오오오 한 번 쏘면은 약간 유압 게이지가 다네요. 한 번에 총 세 번까지 쏠 수 있... 두 번만 쏠 수 있네? 그리고 오랫동안 있으면 충전이 되고 야 인터페이스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이 게임은 이렇게 한 번 찌를 수 있는 무기를 얻어서 뭐 어따 쓰라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이고 이쪽이 아까 우리가 방금 나왔던 곳인가? 아오아 호스도 진짜 그지같이 생겼네 이걸 여기에다 꽂는 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ebastian 작동이 되고있어요 어? 드론인가? 에? 에? 어? 이거 그 배터리팩이다 아까 꼽았던 것 중 하나 어딘가로 가지고 가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건 반대편도 똑같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똑같이 작동이 되고 배터리팩인지 저그족 아린지 직갱이를 가지고 저기로 배달을 갑니다 이거 맵디자인 한국인이 했나봐 배달의 민족 이거 뭐야? 가습기에요? 어? 헐 어? 어? 공격이 되네? 미안 아? 미안하다 앗 뜨거워! 아니 이런 개샛... 죽어와! 아이 살균 처리하는 과정인가봐요 이게 얘들아 감히 나를 공격해? 죽으렴 안닿네? 흐흐흐흐 좀 짧네? 음... 여기 배터리팩이 하나 둘 이렇게 설치가 돼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호르륵 Loop 너무 좋아 진짜 옮, 옮기는 과정도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르네 이때까지 봤던 모든 게임들이랑은.. 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돼 두번째 콘솔이 생겼고 아 두번째 콘솔을 발동하지 않는 이상 저 드론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으으으 소리 진짜 요래요래 내려서 호로록 으흐흐흐 어 좀 귀여울지도? 자 마지막 슈루룩 슈루룩 이것도 계속 하다보면 되게 뭔가 뭐야? 왜그래? 어? 어? 으 헐 으으으으으으아 으으으 아 이게 뭐야? 어어어어어 이러면oud다 이러면 안돼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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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하다 어 여기 어디야 에? 어우 완전 그냥 오물에 뒤집어서 굳었네요 으으 어어어어 뒤로 떨어지겠다 어어 떨어진다 뭐지 내 내 배에 지금 뭐가 매달려있는데 탯줄이야? 또 기절해? 진행좀 하자 저기 주인공아 응 정신좀 빨리 차려봐 우리 갈 길이 멀어 빨리빨리 하고, 어? 유튜브 선점 해야지 물론 논 닥을 먹겠지만 아 뽑아야 돼 아 이건 좀 에 Newman 으에 에 traject 괜찮은 거야? 아니 기계가 폭발했을 뿐인데 왜 나는 지금 퇴줄이 연결돼있고 막 그랬던거지? 나만 그런게 아니야 엄청 많은데 생존한건 나뿐인거야? 쟤도 탈출하려다가 실패했나봐 도대체 뭐야 여긴 심지어 벽도 벽도 생체야 유기물이야 봐봐 내장같은게 잔뜩 들어있어 외벽 내부에 약간 그 진격의 거인 벽같이 벽안에 거인 들어있었잖아 일단 길 보이는대로 가봅시다 어? 지금 보니까 아까 맨 처음 초반에 나왔었던 그 평행세계의 다른 세계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있는거 같은데요 여기는 약간 좀 사막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 그치 기절하면서 다른 평행세계로 왔나봐 저건 뭐야 여기 가는곳마다 시체가 보이네 안녕하세요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거같은데 오른쪽 먼저 가르쳐 어? 딱히 있진 않네요 어디로 가야돼? 여긴 길이 아닌거 같고 이 척추 뼈같이 생긴 조형물은 정체가 뭐야 어? 아 이거 제작진 좀 무서워 외계에서 왔나? 외계인이 만든 게임인가? 그러니까 고향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냥 게임으로라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거 아닐까요? 자기 고향을 그대로 재현해낸 작품인거지 이게 저 구멍으로 들어갈수있나? 안들어가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야 너무 난해 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거지? 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거지? 여기 불빛 같은게 보여요 인가? 정말 놀랍게도 길이 보이네요 유도를 한건가? 의도한건가 이게? 제작진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 묵이 없어요 지금 아까 먹었던 그 찔러찔러 묵이 없고 잠깐만 이게 뭐야 아직 바깥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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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같은게 있어? 어? 어? 이제 슬슬 적도 나오나봐요 어 저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 생명체가 나 혼자만 있는게 아니야 아 다행이야 적들을 발견하면 끌어안아줘야지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어 어? 조금 위험하게 생겼다 그지? 가도 되나? 안아줄까? 도망가지마 부끄러움이 좀 많네 한풍구 타고 돌아다니나보네 야 한도마리가 아닌거 같은데?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하나 다 무슨 척추 뼈같이 생겼어 여기다 꼽는건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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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차대 됐 됐다 엥? 나 방금 뭘 한거지? 약간 하얀 구슬 하나를 뺐거든요? 그걸 여기다 꼽는건가? 넙 결국 시장 응? 더 볼게 없어 덤보어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길 막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에? 어? 에? 이런 길이 있었어? 나니? 어? 으아아아아아 어 기분 나빠 여기는 뭔가 엥? 어 뭐야 왜왜왜 다시 돌아가! 여기 뭔가 다 쑤시거나 꽂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하려나? 아 주변에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음 확실히 뭐가 더 있는 것 같진 않아 올라가자 내가 봤을 땐데 이 손에 들려있는 이 기기 있잖아요 여기에 하얀색 구슬을 전부 다 박아야 방금 저 빨간 꽃봉오리? 같이 생긴 것들을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머지 구슬을 얻으러 여기 올라와봅시다 막다른길 엘리베이터 아 이거 엘리베이터 부르는거구나 어 깜짝이야 여기도 막다른길 아마 지금 기계장치를 봐서는 최대 4개 적게는 3개까지 모아야될 것 같이 생겼죠? 오잇 이게 뭐야 어 아 어느길을 갈지 정해야되는건가 혹시? 저 길들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여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여기 연결해볼까? 여긴 사람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지나가 어 그러네 줄이고 이쪽도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연결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화면을 너무 과하게 계속 돌려 내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막 이렇게 좌우로 둘러보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어지럽거든요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오 신기해 신기해 이러는데 계속 이짓하고 있으니까 좀 왜 이렇게 고개를 막 돌아댕기지? 자 두번째 그렇지 뭐지? 여기구나 어? 됐다 여기 여기 자 두번째 구슬 응 총 4개가 많네요 두개까지 모았고 무슨 사원의 구슬조각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야 이건 저리 가 이게 뭐지? 어? 나 손에 열쇠가 손에 열쇠가 없어 혹시 나 새로 태어난거야? 정신과 기억은 온전한데 새로운 육체를 얻은건가? 아까 아까 죽어버린거고? 그래서 아래서 지금 새로 태어난건가? 그리고 지금 장비도 없고 손에 열쇠도 박혀있는 작업조차 없잖아 아까 내가 들어왔던곳이 여기고 이제 여길 갈차래 해? 저기 가면 바로 갈리겠죠? 뭔가 틈이 있는걸로 봐서는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멈추고 가야겠지? 야 두려워하지마 아니 친구야 길이 왜이렇게 좁아 진짜 니가 먼저 선제공격만 안하면 난 정말 친구가 될 자신이 있어 이거 또 뭐지? 설마 선을 뽑아야되나? 아 선을 뽑으면은 저 환풍구가 멈추나보다 으악 자 하나 멈췄고 으응 흫 진짜 기분 나쁘게 뽑힌다 와아 진짜 표현 너무 잘했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거 하나하나가 다 기분 나쁘냐 뭐야? 어어 어어 어 뭐야 꺼져 으악 으아 어 나 쟤 목 졸리고 있는거야? 엄 엑 에? 에? 에, 에? 으, 나니? 뭐, 뭐야? 친구가 됐어 진짜로 안아줬는데? 얘 꼬리에 무기가 달려있었어요 기생하고 있는거야? 지금 내 몸에? 진짜 그러네? 응? 나니? 와, 나 진짜 할 수가 없다, 이 게임 진짜 친구가 될 줄이야 이대로 그냥 계속 같이 다니는 겨? 좋다 외롭지 않아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어? 이거 저번에가 봤던 그 빨간색 꽃봉오리 안에 사람이 있어? 탑! 뭐야, 여기 길이 있는데? 뭐야, 여기 길이 있는데? 어떤가? 잠깐만 아, 환풍구를 껐으니까 이제 환풍구가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돌아가가지고 자 환풍구가 멈춰있는 곳 뒤에 길이 있는 걸 확인했고 여기에 길이 있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괴상한 곳에서도 환풍구가 돌아가는구나 정말 놀랍다 자 이거 꽂아줘야지 여기구먼 퍼즐 푸는 방식은 아까랑 흡사해요 아까랑 흡사해요 자 세번째 구슬조각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남았다 좋아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 내가 타고 온건가? 여기도 엘리베이터 이 길은 뭐야 아니 지금 보니까요 저 반대편에도 길이 있거든요? 저기? 저기? 근데 지금 못 가요 못 가게 의도한 거 같은데 저기 뭐지? 저 어떻게 가지? 저쪽에도 길이 아 잠겨있구나 으음 흐흐흐흐흐 아 그렇군요 의미가 없는 거였네요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지금 내가 세 개를 얻었으니까 꽃벙울이 있는 곳에서 이걸 넣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되요 다시 빼고 어딜가야 잘갔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로 가까이 다가가면 무기를 내려놓는데 아까 우리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곳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를 찾아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호게임을 많이 해서 내성이 세다고요? 이 정도도 못봐 여러분들 많이 잔인해? 아니 아까 그 알한테서 팔 얻는 과정은 나도 좀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지 않나? 이 길을 어디로 가서 써야됐더라 이 길을 어디로 가서 써야됐더라 응 그냥 기괴하다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잘 버텨봐 금방 내성 생긴다 어 여기다 찾았다 뭐요 아 염산이네 시체를 녹이는 거야 이거 뭐 그리고 우리가 저쪽 길을 못갔었는데 장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대박 저기로 돌아가자 저 여기 여기 으 밟아도 돼? 으 Cristjan 으으으으으 Hollow 어 여깄다 마지막 구슬 마지막 사원의 구슬 땡? 아 이 철컥 소리에 맞춰서 이제 위치를 판별해가지고 이렇게 꼽는 거군요 마지막 거는 아마 반대편 인 거 같아요 이쪽인 거 같은데? 이쪽인갑다 됐다 오케이 와 드디어 드디어 완성됐으 좋아 돌아가자 저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 퍼즐 게임인데요? 하다보니까 이제 약간 그냥 징그러운 연출을 가미한 퍼즐 게임이에요 나 벌써 익숙해졌어 이 이 배경에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 데모에서 전투 같은 거 없었냐고요? 전투 있었어요 전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이게 진짜 애매한 생명체들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다가오는데 그거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총 도 아니야 무슨 이빨 같은 게 나가 자 돌아왔어 이제 여기서 꼽으면 되겠지? 으음 꼬빵거리가 내려와서 어? 가져간다 어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네요? 에? 음 나니? 뭐..뭐..어떻게 하는거야?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천재 와 이해력 미쳤다 그죠? 자 뭐하는거야 이거 어? 이거 그거야 열쇠야 이게 열쇠에요 와 이건 뭐에요 진짜 진짜 주옥같이 생겨 나오지마 에? 응? 죽었어? 다른 꽃봉오리들도 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 어 방금 그 주옥같이 생긴거는 뭐였을까요? 황공포증 걸리기 딱 좋게 생겼는데 뭐 다 얻은거는 참 좋은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되지? 어 근데 그러고보니까 되게 진짜 사람에 가깝게 생겼다 얘는 나보다 더 사람같이 생겼는데? 연근이래 하하하하 맞아 연근같이 생겼어 연근 촉수 달린 연근같이 생겼다ct 아 아 그리고 이제 열쇠를 얻었으니까 여기 열 수 있겠다 허헤 된다 이제 오오 어엉 허어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자 여기로 가보자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있는거야? 아 여기는 진짜 그냥 계속 이런건가? 난 무엇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목적 하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와 이제 여기 열 수 있어요 저번에 여기 못 열어가지고 그냥 지나쳤었죠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감염된 테란의 사초? 그럴듯한데?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아다리가 다 맞아 지금 그.. 어? 뭐야 왜 왜? 어? 기생.. 동물이.. 아! 으! 어! 으악! 크! 아 왜그래! 우리 좋았잖아! 아 피가 좀 달았어요 어? 그리고 얘가 대신 연근을 들고있네요? 아아 일부러 약간 지금 내 HP를 달게 한 다음에 회복해봐라 약간 이런거 같애 어 그러네 여기가 헬스 스테이션이네요 딱 봐도 지금 HP 어? 보이지 이거 여기에다가 연근을 놓고 음 으악! 으악! 야 공급받는 방식조차 진짜 주옥같다 그래서 뭐 어떡해 설정에 들어가서 키를 한번 보자 킵 바인딩 재장전 재장전이란게 있었구나 치유! 이이네요? 이 한번 써볼까? 이를 꾹 눌러야되네 어어 뽕 맛질이구요 연근에 달려있는 이 빨간색 구슬이 포션이야 이걸 뽑아서 내 손목에다가 꼽아넣으면은 HP가 회복되는군요 연근뽕인가 이것이 바깥이 전혀 안보여 재장전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지금은 재장전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유아프레스 같은거라서 자 열어주고 자 열어주고 저기 또 수상하게 생긴게 하나가 있네 어 방금 오른쪽에 나만 이상한거 봤냐고? 뭐가 있었어? 아 못봤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그 친구 아직 자리있어? 오? 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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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에는 연근, 한 손에는 열쇠 들고 있네? 야, 대신 인벤토리 역할까지 해주는 거야? 대박 아, 너무, 너무 든든한 독반자자너 하긴 내가 뭐 배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야 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치, 저런 물건들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4차원 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이렇게 들어주는 게 맞지 요즘 열쇠를 내 내장에 집어넣은 거니? 아니, 열쇠 어디 갔어? 내 몸에 있어 지금? 내 몸이 인벤토리였네 자, 지금 길이 세 갈래인데, 일단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 열쇠 업그레이든가? 구슬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2단계로 지금 열쇠가 업그레이드됐어요 모든 구슬을 다 밝힐 때쯤 이제 엔딩에 가까워진 느낌이 들겠네요 열쇠 단계는 앞으로도 4개가 더 있습니다 총 6단계 5단계 여기로 가면은 아마 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어, 그러네요 왼쪽도 한번 보고 아... 여기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진행 루트인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보지 못했던 장소를 잠깐만 보고 갑시다 거기도 아마 막 다른 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이요? 어? 어? 얘네 드디어 나오는구나 야! 반갑다 정체 모를 괴물들 데모 때 봤던 괴물이죠 으아! 개징그러워 진짜 으아!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뭐야 저거? 오오! 저런 데서 태어나나 본데요? 저 친구들 일하고 전부 다 적대적인 건 아니고요 저 친구들 일하고 전부 다 적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 어? 쟨 적대적일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어? 응? 갔어요 제가 지금 마땅한 무기 없어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나봐요 으아 뭐야 으아 아 지금 보니까 그 괴물들이 지금 엮여있는 거네 이렇게 뭐지? 뭐지? 왜 하나의 덩굴처럼 이렇게 엮여있지? 헤이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이런 생물이야 지금 소싯 으아아아아아악 어어 서른 깨자 어어 징그러워 어차 어차피 나한테 달려들길래 와 나 진짜 온몸에 소름 끼쳤네 어우 나 소름 끼쳐서 소리 지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나 방송 역사상 처음이야 진짜 아니 난 끼케야 그냥 살짝 피가 튀거나 그런 걸 예상했는데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올 줄 몰랐어 진짜로 와 와 진짜 주옥 같다 게임 와 진짜 주옥 같다 게임 주옥은 칭찬입니다 네 보석 같다구요 욕이 아니에요 뭐 저것도 돌아가는데 으아악 어 어 한마리 일어났다 한마리가 나한테 오는데 왜 왜왜왜왜왜왜왜 자는데 깨워서 화났어 지금 나 공격하려는 거야 뭐야 저리가 어어 없래? 오지마 왜이래 어어 아이씨 아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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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어 죽었어? 죽었군 이제 HP가 한 칸 달았네요 이게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한 칸씩 달아봐요 주제에 또 칸 수가 있네 와 내, 내, 내 총 주둥이에 피 묻은 거 봐 어쩜 길이 열 왜?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아, 한 번 더 해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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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지 진짜? 위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러네 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맞네 근데 위를 어떻게 가 여긴 못 지나가는 거 맞지? 다시 돌아갑시다 위로 가야되면 그럼 이 길도 위로 갈 수 있게 바꿔야 되겠네 좋아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본 앗 앗 앗 내가 알던 패턴이랑 좀 다르게 공격하네 아, 또 한 칸 달았어 포션은 몇 칸을 채워주나? 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로 가면 길이 있나? 우위로 가야 될 것 응 으윽 그러네 뭐야 저 핏줄 같이 생긴 애들 살아 움직이는데요 여기가 열일새 업그레이드 했던 곳이 뭐할까? 그 괴물들 머리통이다 머리통만 떨어지면 날 수 있나봐 왠 리프트가 있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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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아이! 좀 아악! 아! 아! 얘랑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HP가 계속 닳고 있어요 회복을 한 번 해볼까? 지금 총 3칸이 단 상태고 포션을 하나 썼을 때 얼만큼 차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아... 아 한 번에 두 칸 차네 이를 꾹 누르고 있으니까 연속 두 번 썼어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무슨 게임인가요? 어서오세요 신작 게임 스콘입니다 후원은 하지 말아주세요 노퍼중이어서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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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왜 아 이게 막 계속 돌아다니는건가? 안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야 내려줘요 됐어 아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나봐 그러네 진짜 케이블칸에 못내리면 그냥 그냥 가버리잖아 그래도 내리면은 가만히 있는데? 헉 이 괴물들이 엉켜가지고 으야아 캬 케이블칸을 쓸 수가 없어 아 근데 나 좀 제대로 된 무기 좀 주면 안돼요? 왜이렇게 없어보이냐 어? 움직일 수 있어? 으으아아 으아으아으으아아 어이 헥 헥 헥 에? 나니? 나니 나니? 야 저걸 떨궈버리면 어떡해? 괴..괜찮은거야? 아 길이 열렸구나 아 길이 열렸어 나 여기가 길인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야 여기가 아 징그랑씨 치워버린거네요 케이블칸을 떨궈서 아 쟤 또있네 아 쟤 원거리 공격할거 같애 어 아 아이씨 이 자식이 넌 왜 원거리 공격하냐? 난 원거리 공격 안되고 아아아아악 야잠깐만요 슈퍼똥게임 나도 원거리 무기 줘 괴아악 아우 이거 정면 공격하면은 절대 안된다 이거 숨어서 컨트롤을 해야돼 와 안그러니깐 진짜 엄청 참았는데요 아 뭐야 왜 꼽다 말아 됐다 어 얘 때리면 떨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후훗 이제 별로 안 징그럽다 내성이 생겼다 와 그래도 너무 징그럽다 어? 그물들의 왕이야? 어 쟤 좀 이상하게 생겼어 엄청 세보이는데 얘가? 어? 뒤에 애들.. 어? 죽었어 으악 뭐지? 결국은 쟤 한 마리만 살았네? 닭볕을? 아씨.. 너 원거리 무기 생기면 넌 죽었다 진짜 쟤만 신나게 침 뱉고 있네 오른쪽부터 봅시다 오른쪽부터 봅시다 뭐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게 여러개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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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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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휴 어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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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니? 나.. 난다요 난다 고래 위로 올라와 버렸네? 아까 떨어져 나갔던 케이블카는 저 아래로 내려갔겠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기로 계속 가볼게요 왜 이렇게 안개가 껴 뭐야 저 덜렁덜렁 거리는 건 기분 나빠 어? 어? HP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아 지금 다 썼는데 수혈! 하아아아 두개밖에 안채워주네 한번 더 할 수는 없는건가? 어 한번하면 끝이구나 와 진짜 짜다 이거 HP 채우는거 하나 다른곳도 보고옵시다 아 fift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이래 이거 밟을때마다 딱히 별 의미는 없는 듯 잠시만 어딜 향해 가고 있는거지? 이건 또 뭐야 아니 개불들이 자꾸 얽혀 얽히고 설켜있어서 오 오 오 우와 으아 그래도 이번엔 케이블카 놓치지 않고 잘 올라왔네요 어 아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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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오면 혼나 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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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지마 됐어 죽었어? 때릴 수 있는게 쿨타임이 있나요? 네 연속 두번밖에 못 때려요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게이지가 찹니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한 번 두 번 다 안써지죠 과열돼가지고 뒤로 넘어가거나 주변에 삥글빵글 돌진 못하냐고요? 제 공격하는 방식이 온몸에서 약간 체액을 뿜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어 여기 또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니? 그래서 막 우웅잉 하면서 이렇게 회복한다거 아니 공격을 피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불가능하고 회복 예아 풀피 이제 이걸 옮기는 건가? 이제 이걸 옮기는 건가? 어 어 닭볕에 원거리 공격 죽어 죽어 다행히 쟤는 피가 적어요 나니 아니! 아니! 지금이야! 통냐! 저리가! 으악! 아! 이 자식! 가소로운 것! 가소로운 것! 뭐처럼 풀피 만들었네! 아아아! 야! 이 사거리 왜 이렇게 넓어! 왜 쟤만! 얘만 원거리 공격하려고! 너만! 어? 어? 머리에 박혔는데요 저기 제가 머리를 벌리면서 공격을 딱 하려고 할 때 찌르면은 원킬 나나?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친구는 업그레이드 못해요? 얘야? 그런 것 같은데? 뭐 얘를 업그레이드 해봤자 뭐 뭘 어떻게 해 팔이 늘어나? 머리 아야! 이씨! 안되겠다 도망가자 머리 뭔가 묘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아아! 제발 아까 그 공격 어떻게 한거지? 내가 계속 머리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 어? 아까 그 친구다 덜렁덜렁 얘도 때려야되는건가? 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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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뿜어! 으악 으아앗 한 번 더 되는데 왜 하다 말아 아암 피해지롱 뒤져! 뒤져! 으아! 짤렸어! 어? 코끼리 코? 거세라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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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윽크아 미쳐! 이리 와! 나이스! 어 올라왔다 이거 작동시키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걸 계속 올려 보내야 되나 봐 어우와 야 저 끊어지는 거 뭔가 약간 쾌감 있지 않냐 어 이거 게임이 오 괜찮은데 이거 약간 힐링 게임일지도 어 두 마리 온다 두 마리 좌우로 무빙하면 어느정도 피할 수는 있네 됐어 왼쪽은 아예 막혀있고 얼굴 때리지 말고 몸통에 구멍을 내라고? 아깐 얼굴에 박혔었는데? 최대한 가까이 붙은 다음에 공격하면은 저런 페이탈리티가 나오나? 조건을 모르겠네요 이거저거 연구해봅시다 이건 뭐지? 음? 음? 자기 혼자 스스로 계속 움직이네 돌아가서 타면 되겠다 야아아아아아 타! 왜 안 열어줘 아 다른 곳은 지금 안 열려있는 상태구나 그럼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가야되나 보다 이렇게 뭐야? 아아아아 뭐야 왜이래 또 내 인생에 동반자 아아 얘 진짜 미쳤네 아 그래서 도와주는거야 뭐 뭐 날 죽이겠다는거야 아까부터 계속 한 번씩 쑤시고 그냥 말아 좀 차려해보 계속 얘 때문에 피가 한칸씩 다네요 신구비 왜 안 내놓냐고 지금 공갈협박하는건가? 이건 뭐지? 신기한 것들 참 많아 어? 이건 총이다 드디어? 그런데 총알이 없어 이게 총알인가? 오오우 그런거 같은데 연근을 여기다가 꽂으면 아 이게 총알 개순나봐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ед 아우 열하네 열두발 뽁뽁뽁뽁뽁뽁뽁 촥 와아 처음엔 진짜 그냥 마냥 징그러운 게임인줄 알았는데 힐링게임이야 이거 뭔가 힐링돼 오쉣 근데 무기 못바꿔? 어 바꿀수있어 바꿀수있어 아아이 개샥 어어어어어 아아 아니 안되겠다 이거 원고리 공격으로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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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쑤셔넣어 됐어 너넨 다 뒤졌어 아 얘는 근접공격으로 잡아야되는데 아이 총알이 많지가 않으니까 어 너 어디가 어딨니? 얘들 다 사라졌어 도망가니까 사라진 일단 얘부터 어? 얘도 사라졌는데? 아니 이게 다 잡는게 능사가 아닌가봐 가끔은 도망치는게 답일지도 이건 또 뭐야 어? 됐다 아아 드디어 됐다 아아 드디어 됐다 오케이 이게 뭐지 손전등? 배터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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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어 뭐야 어디가 이제 저 밑으로 내려와서 풀어야되나봐요 아 이제 또 나왔다 이게 갑자기 다 일제히 나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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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이번에야말로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때 아 애들 한방에 안죽는데? 애들 한방에 안죽는데? 뉴하프레서가 짱이었어 아 이거 되게 강력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야 으아 아 빗나갔어 충전 충전 꺠아아아악 아아아아학 엄마아아 애들 너무 세요 두데네 장전 촛 촥 와 장전속도도 개 느림 어 맞닫닫닫닫 호빈? 일루와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으아악! 모기 바꿔 헉! 모기 떨어져 나갔어 와 나 AHP 너무 많이 달았다 곧 죽나? 회복하는 곳 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일단 바로 반대편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내가 손전등이라고 했던 거 저기에 꼽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여기다 꽂을까? 여기다 꽂을까? 어디다 꽂지? 네 두번째 걸로 가자 자 그러면은 기둥이 자 어? 반대편 기둥 걸려가지고 저거 안열려요 이쪽만 열렸네? 어쨌든 간에 보러 갑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러 갑시다 그러면 총알 아껴야 되니까 아 이제 애들 엄청 많이 나오네 와 진짜 저거 어떻게 해 아니 애들 진짜 다 미쳤네 저거 다 총알로 잡자 아 아 아 온다 온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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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 오지마 아 아 쟤 무빙에 맞춰서 그 그 예측샷 쏘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어 귀중한 총알이 빗나갔어 아 아 야 쟤 왜 데미지를 안 믿는거 같지? 어 됐다 아 이거 그냥 확률적으로 이게 나오는거 같아요 대도신이 아 뭐 언제까지 이러고있어 으아 으아 아이bars 아우 이거는 좀 많이 줘 최소한 5개 쭈뜬오오오오오 August 아, 세 개? 너무 짜다... 아니, 내가 지금 전투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건가? 아... 아, 저 택도 없는데... 총알도 별로 없고... 자, 이번엔 네 개네요? 됐다! 와아... 진짜 신이쉬어어어어어...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지금 퍼즐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죠 퍼즐 난이도 진짜 이렇게 높냐 이거 어 아 이제 난이도가 진짜 높긴 해 이게 공포였네 꺼져 안 잘렸어? 아우씨 머리가 띵하네 아 잠만 아 나 뭐 뱉는 공격할 줄 알았더니 전화식이 어 뭐야 총알도 벌써 다 썼어? 됐다 와...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이구만 저 엘리베이터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해라 뭐야 기껏 다 잡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어? 뭐지? 여기 왜 있는거야 이 자리? 모르겠다 일단 다시 3층으로 가서 배터리 팩이나 끼웁시다 AGP 낭비 총알 낭비 아오 아 또맛 지금 막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굉장히 징그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그냥 짜증맞나요 다들 레알크크 한 번씩 칠걸? 아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인데 아아 아아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돼? 이때까지 얼마나 얼마나 순수한 삶을 사셨던겁니까 이정도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봐 삶은 이거보다 단혹하다고 자아 이제 마지막 층도 잠금장치가 열리고 자 1층 두시간 넘게 플레이하고 있거든 두시간 넘게 플레이하고 있거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뒤쪽 먼저 봅시다 내려와 뭐지? 공격이 안되네 이 층은 뭐하는 곳일까요? 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갔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 돌아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돌아왔으면은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는게 있어야지 저쪽에 뭐가 있나 본데? 뭐야 이거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아 이건가? 호오오오오오오 엥? 이걸 뗀다고? 계속 움직이고있던 엘리베이터 자체를 뗀다고? 자 설치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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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여기서? 이걸, 이걸 누르면 되던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2층으로 가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다시 내려가 어, 반대편으로 옮기는 건 뒤편에 있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흑유 흑유 자, 꽂고 바로 잡아주고 옮겨 자, 설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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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쪽, 이쪽은 지금 갈고리가 이상한 거에 지금 막 막혀가지고 안 되고 개불장이 다 망쳤어 죽일 거야 자, 설치 여기 이제 뭐 어쩌라고 돈 빼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 저걸 타면 되는 건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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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오, 뒤쪽 오 대박 완전 처음, 오는 길 어, 어, 아, 아, 이게 또 왜 이러실까요? 아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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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배... 아아... 아... 아 이정도면 죽어야되는거 아냐 근데? 으아아아...HP가 엄청 빠진다... 이걸로 연명하는 소박해... 저건 뭐야아... 아 징그러워... 소리까지 징그러워... 이 호스들 같은 것도 다 내장같아요... 내가 봤을 땐... 여기가 고도로 그냥 문명한... 아니 문명이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던... 곳 같은데... 저 개불이들이... 여길 점령해가지고... 황폐화된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원래 진짜 약간... 스타크래프트 테란같은... 그런 장소였던거지... 에? 뭐 쳤더니 사라졌어... 아아... 일루와... 그래그래... 아아아아... 아아... 둘다 빗나갔어... 와 무빙... 아아... 아앗으... ㅇ credential 놀아 김인이 말이야... 아 지금 말이야.. 아 나 HP가 없어요 아 저 연사력 무슨 일이냐고 아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하게 왜그래요 떨어지는 줄 알았네 막혔는..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 깜짝이야 회복기야?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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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지?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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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뭔데요 저거 뭔데요 저거 뭔데요 빨리 빨리 꽂아 저긴 나중에 가자 안되겠다 여.. 여기부터 무슨 소리야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여기는 아..C 그럼 저길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 배빵 죽는데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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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해서 가둬버리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한 번 해보자 으이씨 온다 온다 다행히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저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서 어 여기를 저기를 빨리 생각보다 얌전한데? 보도지롱 오우 오우 얘가 좀 싸놨네 어? 가까이서는 공격이 안 돼요 저걸 어떻게 잡아? 열어볼까? 한 번 죽어보자 죽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애 죽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애 살려줘요 으! 아! 으! 아! 아니 그냥 쟤 무시하고 그냥 가자 갈 길을 가면 되잖아 아까 얘가 여기서 나왔지? 그래 길이 있네 그냥 쟤 뭐하러 잡아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반대편으로 와서요 여기 또 하나 있네? 이거 작동하기 전에 여기 조금만 보고 아무것도 없네 자 자 자 자 자 아 근데 이게 어 깜짝이야 아야 인마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언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설명, 배경, 목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짓만 하다가 엔딩 나오면은 이건 그냥 똥게임이 맞아요 분위기는 잘 살렸으나 분위기 잘 살리고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 배경이 진짜 특이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내면은 이건 진짜 슈퍼똥겜이지 그런 걱정이 지금 살짝 들거든요 지금까지 어떠한 스토리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레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슈발꿈 이러면 진짜 와 제작진 찾아가서 목 졸라 죽여야 됨 우리가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온 거냐? 나 여기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여기는 3단계에요 열쇠가 그럼 이제 3단계 열쇠를 업그레이드 하러 가고 소매넣기 하려다가 타이밍 늦어서 실패 으윽 짤리는 거봐 쟤네는 엮여 있을 때는 식물처럼 가만히 있다가 끊기니까 움직이네 잠깐만 이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눈으로 내려가야 되나? 물을 계속 붙여야 되나? 랩이 물을 둘러가는 중 이건 또 뭐야 어? 깜짝이야 너 아직 여기 있었니? 이거 하면 여기도 열리겠지만 저기도 열리겠지? 아 하지만 이쪽이 다치는구나 잘 있어 어! 3단계 열쇠 3단계 업그레이드 좋아요 이건 뭐지? 아 총알 와우 좋아 드디어 근데 오른쪽에는 뭐지? 다른 총에 총알인건가? 총알 크기가 다르잖아 다중이 얻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야 총알도 주고 열쇠 업그레이드도 줬으면 체력 회복 킷도 줘야지 생각보다 저 생물체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애 조금만 멀어지면은 흥미를 잃거든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지 목숨 걸고 싸우기보단 잠깐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지? 에? 에? 엘 엘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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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3단계에 잠겨있는 문이 나오죠? 아싸 체력 회복 몇 개? 네 개 Okay 일단 하나 존맛인데? 하나만 더 하자 쭉 영롱하군요 뭐야? 어? 이제 한 개 다 다른 것 같다 어 뭐야? 내 팔 왜 저래? 에? 내.. 내.. 내 팔 왜그래? 뭐 촉수같은게 돋아놨는데? 점점 주도권을 빼앗기는건가? 뭐야 아 어지러워 여기가 어디야 이제 저 괴물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보이네요 왜 쟤 한마리 잡겠다고 어마어마한 양의 단창수 와아 에이집피를 소모할 생각을 하니? 아악니잉 첫.. 아웅 아웅 저친구를 찔러야되는데 옆으로 무빙 앙니잉 앙니잉 아이씨 맞을거 다 맞네 정면은 뭐야 정면도 뭐가 있네? 아 총알 바꿔 장전 총알은 쓰라고 있는거지 팍팍 써 그냥 어? 위쪽을 쏘니까 한방이나 오네요? 아하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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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와 쟤 딱 자 자리잡고 거리 벌리는거 보소 어디갔지? 아ски 아흐 도망갔어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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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왥 아르밍 아이 이게 뭐야 아 돌고 돌아서 원래 자리로 왔네요 따라자 왜이렇게 보니깐 좀 크다 애가 아 깜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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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놀래라 피가 한 번에 얼마나 가까이 인거지 지금? 쟤를 어떻게 잡냐 아 이거 바꿔야되나 이거?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왜 와 안죽는데요 저거 아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죽었다 우와 총 일곱발? 좀 더 갈기니까 죽네요 아... 아, 이거 게임 깨라고 있는 거 맞아? 너무 어려운데? 아, 그래도 잡긴 잡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쟤 잡으라고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애. 작정하고 돌아갔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네? 좀 이따가. 왼쪽. 어... 아무것도 없군요. 엘리베이터네? 아. 와우 이게 지금 도전과제도 계속 조금씩 달성되고 있거든요 도전과제 이름도 의미가 없어 001 002 003 004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방금 007까지 도달이 됐어요 어 나이스 한방 와 비주얼봐 무슨일이 있었던거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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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도 되는건가? 아냐 안 때리는게 좋을거 같애 뭐야 뭐야 개 커 어 날 인지하고는 있는건가? 뭐지? 뭐지? 뭐야 뭐야 어 어 어 미안해요 아 아 아 날 지나가기 날 지나가기 위해서 지금 뚫은거야 아 아 바보여 바보여 약간 지형이 내가 높게 돼있어가지고 저 친구가 침을 뱉어도 내가 맞지를 않네 서로 맞을 줄 알고 쟤는 계속 뱉고 나는 계속 피하고 그랬어 흐흐흐 바보 그럼 왼쪽은 뭐야 어? 아우 빗나갔다 흐흑냥 빨리 죽어 으흐흐흐흐 빨리 놔 이거 아우씨 으앍 얘들아 형 죽는다 죽는다형 어인 어딨지 엘리베이터 내가 내렸던 곳이잖아 이런 제기라 저기 왼쪽 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이 나와 야 닭볕을 총알이 많이 없으니까 아껴 아 아 어 죽었어 와 이런 인터페이스 나오니까 왜 이렇게 이질적이냐 계속 게임 불러오기 이거 왜 이렇게 이질적이지 갑자기 몰입감이 확 깨지는걸 여기서부터 하구나 미안 좀 지나가자 아 뭐야 아 아니 죽을 뻔 했네 아 어떡하지 이거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으으으으으으으 지나갑니다 또 또 퍼즐이야 뭐야 어디가 퍼즐 풀려 했더니만 왜 올려 저기 어떻게 가 뭐지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한건가 여기다 막혀있잖아요 지금 길 없어 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어 아아아아 아 아 아 옆에 길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냐 아 이걸 이걸 왜 못봤지 근데 너 여깁는게 어떻게 지낼지 모섭다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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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근데 HP 1인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 지금? 뭐 자비가 없냐 게임이 아이 미친 아 저 뒤에 닭 뼈새 무조건 총알로 잡아야 돼 두 명 오케이 튀어 시장전을 안했네 내가 형아리 자식이 죽었어 나이스! 칸! 이제 총알 없다 근접전으로 바꾸고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아 제발 뭐 뭐 어쩌고 싶은데 어쩌고 싶은데 덤벼 엄마야 잠시만 한 번 더 됐어 하... 아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다섯 대씩 때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잡몹인데 제발 체력 회복 좀 주세요 야 차라리 다크 소울이 더 쉽겠다 아 그건 아닌가 왼쪽 오른쪽 중간 그리고 아래쪽에 또 오른쪽 왼쪽 길이... 와 이씨 뭐야 이게 오른쪽부터 가보자 왼쪽 무슨 이상한 소리들리는 하... 저 친구 또 나왔네 에헤헤헤 막혀있지로 멍청아 그럼 왼쪽 왼쪽 어? 여기 4단계에요? 열쇠 막혀있네? 하... 하... 어? 나 공격하는거 아니지? 저 한방이면 죽어요 저 스치면 죽습니다 어? 저기도 뜯어내야 돼요? 으으... 으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ought smg 아 얘가 지금 기계장치 위에 안착을 했네 에이 미-미-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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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제 등 들음 뭐야 저거 으아아아 진짜 개 징그러움 자 방금 여기 뭐 봤는데요 어? 어? 아 뭔데 야야 진짜 개호바 오지마 아 얘네들한테는 지금 총을 쓰면 안돼 닭볕을 있어가지고 무빙무빙 아 이거 완전 슈퍼 액션 액션게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으아 으아 아아 아아 야 그래도 아마 아까 배 뜯었을 때 세이브가 됐었을거야 아니네 처음부터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하아 이건 뭐죠 아아 지금 얘 아래에 있는거구나 내가 어 아까 내려왔던 아 올라갔던 퍼즐이다 왜 이렇게 찰지게 움직여? 어? 왜 안되지? 엥? 뭐 뭐야? 이 상태에서 나가면 뭐냐고 어빙 보우 아직 게임은 이해를 못 하겠네 1위로도 올라갈수志 있네요 잠겨있네요 음? 이 뒤는 뭐야? 회복? 회복? 회복 아니고! 어? 새로운 총! 아! 샷건! 이거 누가 봐도 비주얼 샷건이죠? 그 상태에서 이걸 공급받으면? 어! 총알이?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호빡 음... 총알을 나중에 다시 공급받을 수도 있구나 이거 재장전하고? 그러면은 지금 두 자리가 남잖아 연근이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재장전 한 번 해주고 하나 둘 셋 한 번에 세 발 장전 가능 그리고 나머지 총알도 받아갑시다 정말 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힐은? 저기요 HP 회복 저기요? 저기 4단계 열쇠고 여기도 길이 있네요 아 미친 아 잡아야되나? 오 오 오 오 오! 좀 쎄! 좀 쎈 거 같애 우와! 두 방? 오케이 오우 이친구 세 구나 좋아 하 회복만... 진짜.. 회복만 나와 나와.. 회복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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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냥 샷건으로 조져 뭐야? 어디서 누가 지금 나 쏘는 소리 들리.. 바꿔 무빙? 무빙? 아무리 봐도 무빙이 아니었지만 먼저 잡으면 무빙인거야 알겠어?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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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샷건날린건 좀 아깝다 아이 나 너무 급했어 이번에 죽으면 진짜 엄청 화날거 같아가지고 아 냅다 갈겼네 아 아 이 기본적으로 일단 총을 들고다니자 이거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근데 회복 진짜 짜다아 회복 안줘? 안줄거야 진짜로 끝까지? 아 저씨 도둬네 그치? 이걸로 죽여야되나 결국엔? 조용히 지나가면 안될까? 조용히 지나가면 안될까? 들켰냐? 야! 들이대지마! 꺼져! 앗! 와아 뒤에 또 있었어 아아 제발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기로 가볼까? 어? 이거 힐이야? 와야 뒤에 힐이 있었네? 아 근데 이거 한..한칸? 두칸? 정도밖에 안 채워줄거 같아요 지금 빨간색 게이지 보니까 와 드디어 허어 세칸 나아이스 아이씨 와 이걸 못봤네 내가 와 뭔 소리야? 뭔 소리 들리는데 와 그냥 쭉쭉 빠라 그냥 다 아 이것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한번 배 가르고 네 힐링하는 기계는 한번밖에 못써요 자 이제 애들 나온다 바꾸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나 나 나 나 나 총알 최대한 아껴 아직 HP 있어 나 나 나 나 봤냐 무빙 아 그래도 한 대 맞은게 좀 그렇네 좋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와 똑같은 이를 버리면 됩니다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 HP 진짜 아끼면서 살자 우리 왜 왜 왜 왜 왜 왜 안돼 아 아 왜 하필 지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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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러면 hp가 한 칸 달는다고오오 어 이제 돌아버리겠네 게임 무슨일인거냐고요 그니까 지금 저랑 그 제 몸에 기생하고 있는 생명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손이 제 손이 아니에요 지금 등에 어떤 애가 매달려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수시로 제 배를 쑤셔요 대신에 지금 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꼬리에 달려있는 총이 이거예요 그 지금 서로 공생관계인데 얘가 친구 비달라고 계속 찡찡대네요 와 나 팔 멋있어졌다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은데 그 더 포레스트에 괴물 잡고 얻은 갑주 공생보다 기생이라고? 하지만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난 얘네를 못 잡는걸 지금 이 장전할 때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교체할 때 이거 이 주둥이 부분 이게 얘 꼬리예요 자 솔준비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어 빗나갔다 아씨 한발 빗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안 맞았으면 됐어 근데 왜 숙조를 괴롭히냐고? 괴물의 생각을 내가 어찌 알겄니? 지가 괴롭히고 싶다는데 어쩔 것이여 나도 몰러 야 괴물 일로 와봐 이리와 이리 됐어 여기까지 안 오네 애들이 너무 깊이 들어오면은 애들이 어그로가 풀린다 딱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들어오는데요 살려주세요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돼요 꺼져 응? 응 무빙? 응? 무빙? 꺼져 됐어 완벽해 됐다 진행이 되는구나 드디어 시작건 총알 거의 다 썼다 긴장해야 돼 4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갈 수 있는 문이 지금 벌써 3개나 발견됐거든요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4단계 좋아요 이제 업그레이드도 두 단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진짜 엔딩이 코앞인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딱히 얻은 거 없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들지 않아 아 여기가 여기랑 이어져 있었구나 회복 한 번 더 절대 안 돼 갖고 있는 거 하나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건 아끼고 있는 거고 포션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포션 안 먹을 겁니다 이거 아까워서 이거 못 짜지? 아끼다가 죽는다고? 아니 야 생각을 해봐 자 내가 만약에 포션을 먹었어 어? 그러면은 피가 5칸이 되잖아 근데 뭐야? 뭐지? 그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피가 5칸인 상태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 그럼 피가 하나인 상태에서 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피가 하나인 상태에서 저장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또 이 짓을 계속해야 돼 근데 내가 포션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피가 하나 남고 저장이 됐다 거기서 막혔다 그럼 그때 포션 쓰고 피 3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보류를 하나 두는 거는 필요해 근데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이거 퍼즐 의미를 모르겠네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갑시다 그... 4단계 문이 아마 이쪽에 있을... 문 아니야 흐흫 이 아랜데? 저기... 저기 어떻게 내려가지? 저길 어떻게 내려가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근데 잠겨있잖아 아... 여기 4단계 열쇠 아... 이런 큰 그림이... 으음... 음... 열리는구먼 왜... 왜 안가져... 음... 어? 어... 어... 쉣... 조심해... 자... 한방... 탁! 왜 뭐 또 회복하는거 없니? 네? 잘 봐야돼 주변 배경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못찾고 넘어갈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때는 힐링팩 내가 몇번 못보고 몇번 지나친거 같애요 자 일단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하나를 지금 트리거를 당겨서 또 속을 찢어가지고 저기로 다가가야되는데 아마 4단계 열쇠로 갈수있는곳이 또 있을것같애요 자자옵시다 근데 또 이게 되게 뭔가 막 이해 못할것같이 생겼다가도 막상 보면은 게임이야 이거 봐봐 모든게 다 괴이하게 생겼는데 이 중앙에 있는것만 갑자기 인류의 오락같은 그런 느낌의 미로 퍼즐이 있어 이 괴리가 무엇?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아 아 여기있네 아 맨 밑쪽에 괜찮았다 아 왜 또 싸악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또 괴물들 위에서 나 반겨주는거 아냐? 대기 미를들 위에 미류를 줄 알았다 바꾸어 허응 허응 어! 총알 두방에 찌르기 한방이면 깔끔하게 죽네요 찌르기가 확실히 데미지가 엄청났기는 한가보다 찌르기 두방 때리고 총알 한방으로는 안죽거든 장전하고 뒤쪽 잠깐만 봅시다 아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 퍼즐 얻을 수 있는 오 쉣 잡아야 될까 총알을 아껴보자 회복이 있네 회복하고 있는 동안 괴물이 내 뒤통수 치거나 그러진 않겠지 주 4개 와우 음 인지했네 쏍시다 안되게 쏍! 쏍시다! 됐다 큰일났다 이제 샷건 없다 회복하고 총? 아아 예 베이베 이 엘리베이터는 또 어디로 통하는거야? 오우 안녕 저거 마지막 트리거 당기면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건가 여깄다 뼈설한테 빠르게 다가가가지고 찌르기 두번 하자 엥? 숨어버렸는디? 좋네 셋 자 마지막 흠 미안하다 누가 그런 데 있으래 아에에의의의 아에에 Mais 괜찮아?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네 얘가 아우 아! 다 빗나갔어 한 대 맞고 한 대 빗나가기까지 최악 우와 여기 총알 대박! 나이스 무슨 소리? 이제 갈수록 징그럽다는 생각보다 그냥 asmr 같지 않아요? 특히 총 바꿀 때 어? holy shit 시작하자마자 아 뭐 총알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 없네 그냥 으자마자 막 다 써야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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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나왔어 아 나 쟤 안 잡을래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 아 오반데 아 아 가는 길에 어? 아 진짜 미친거 아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건 어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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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냐고 어? 한 번에 두 마리 잡았어요 개꿀 안 되겠다 그냥 죽어라 꼬꼬 일루와 다 잡았냐? 야 이거 왜이렇게 장전하는거 중독성있지? 되게 의외의 곳에서 계속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쓰레기 똥 깨민건 확실한데 이거 어떻게 꼽노 왜 안 꼽아줘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아 배 찢어진곳이이 어디냐? 아 지나친 것 같은데 그 위 라고?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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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로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구만 왜 이걸 못 봤대 음해 징그러운 거 됐으 됐어 됐어? 가면 되나? 갑시다 드릴로 문을 열면은 한번에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 드릴 안되던데 아 내가 퍼즐을 안풀 그 해체를 안하고 와가지고 안찔려졌던거가? 아 총이어서 상호작용이 안된거구나 찌르기로 변환하고 해야돼? 이걸 몰랐네 아 그냥 좀 스스로 지가 알아서 바꿔서 쓸 것이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 친구 내가 뭐 하나하나 물까지 떠먹여줘야돼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제 퍼즐을 풀 수 있는건가? 여전히 안되는데? 뭐지? 도대체 뭘 해야되는거야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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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꽂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흰공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위로 가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내려가겠죠? 아마도? 쳤! 역시! 웨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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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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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윽 부으윽 뭥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잭 가고싶어 어 뭐지 괴물 죽었어? 요기가 문이 열려있어요 원래 잠겨있었는데 열렸습니다 이제 저 괴물 죽였으니까 엔딩인건가? 아 엔딩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서 너무 조마조마하다 야 제발 엔딩 나오지 마라 지금 풀린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야 야 여기서 엔딩 나오면 얘 진짜 개똥겜들 헐 저 괴물 살점 아니에요? 괴물 죽었네 이게 이 건축물이 상승하면서 괴물이 뜯겨져서 죽은거 같은데? 으 그리고 주인공 지금쯤이면 좀 으아? 뭐야 저게 안 돼요? 근데ちょ 이렇게 이정도면 그냥 죽는게 낫지 않을까? 난 얘 계속 쓰러지면서 한번씩 막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러고 다시 일어나는게 되게 웃겨 그냥 죽어 이거 지하철이에요? 좋다 뭐 이런 괴물들만 득식을 한 세상에서 지하철도 있고 그러냐 오오 와 완전 다른 건물로 가지는 거야 지금? 저쪽은 다 끝났고? 어? 이제 본편 시작인가? 지금까지 프롤로그였습니다 막 이런거 아니죠? 자 도전과제 008이 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뭔가 피와 내장으로 뒤덮여있는 그런 건축물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어? 이거 나야 지금 이... 이 인류와 아 아니 다시 그니까 나랑 비슷한 인류의 종착지가 여긴거 같은데? 저기는 확실히 괴물들이 점령당한 곳이 맞는거 같고 내가 지금 안전한 곳으로 온거 아닐까? 아우씨 분위기만 보면 또 그런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안열려 저쪽에 뭐가 있는데 안열려 안열려 저거 안열려 저도 모르겠다 뭐 아멘 하.. 맵디자인 미쳤다 이거 뭐야? 석상들은.. 석상들의 머리 위에서 다 뿜어져 나왔는데? 뭐지? 왜 여기도 오염되어 있는거야 뭐야 석상이 아니네? 진짜 생명체인데요? 에? 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그냥 여기에서 덧볼 수 있는건 없는거 같고 다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스토리에 대한 떡밥이 풀리는거 아닐까? 아니 근데 애초에 떡밥이 있기는 했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여기에 다시 꽂을 수 있는데요? 반응이 없자 다시 뽑아든 주인공 반응이 없어졌는데 어? 옮겨져있어 이게 또 처음보는 기계가 있어요 뭐지 이게? 이게 또 처음 보는 기계가 있어요 어? 아까 얻었던거를 꽂고? 아 열쇠야 그냥? 여기.. 여기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일단 길 보이는대로 가보자 이게 뭐야? 사람 다리랑 팔이야? 뭐지? 더포레스트에요? 이거 말려서 먹게요? 왜? 왜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놨지? 오오오오오 총알? 총알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또 불안하게? 총알 완전 풀이야 개굿? 이건 뭐야 에? 내려놔 내려놔 무거워 무거워 이거 어따 써야 돼 아닌 HP 회복까짓! 좋아아? 와아.. 네개 이제 좀 써도 될 거 같은데? 하나 둘 됐다 풀피 들고 가볼까? 들고 가볼까? 아니 어디에다 둬야 돼? 어? 누가 봐도 저기야 왜 이러실까? 부셔볼까? 으아악! 진짜로? 가만히 있어 좀 진정 좀 해 맞아? 이게? 뭘 뭘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엄마야 에? 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손에 이상한 거 들려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 봤던 거 거기에다 넣어볼까? 여기? 어 맞네? 여기다 넣어지네 넣었어 자 다음 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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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아이고 헐 와 이건 좀 셌다 진짜 주인공 미쳤네 연료의 정체가 이런 거였다 아 이거는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겠어요 이건 유튜브에 올려도 이런 거는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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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여기다가 꽂아? 꽂아? 꽂아 오 빨아들인다 그랬더니 에? 어? 하 하나 더 찾아야돼 이걸 하나 더 찾아야돼 왜 머리에 무슨 꽃같은게 폈는데요 이게 뭐죠? 비어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 짓을 하 에 하라고? 저한테 아까 어디서 왔지? 여기가 아닌데 여기 맞지? 근데 여기는 다쳤어 지금 못가 어? 아 이걸 꼽으니까 열리는구나 아아 아아 여기 착재 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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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부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애가 로봇을 통제하네?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갑자기 보스전이라고? 어떻게 싸워야야 wa 총알로 싸워야되어? 어떻게 싸워야되기도? 아 아 아 야 미친 으으으으으으 노, 노, 노 주 와 근데 진짜 간만에 게임같은 연출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아요 제 옆구리 때려야되나? 총으로 바꾸고 옆구리가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여기 아야야 미친 아이씨 하아 아파 야 두칸씩 다는데? 한대 맞을땐인가? 접근하지말고 효과가 있기는 한건가 아 얘 옆구리를 노리고싶은데 계속 정면만 본다 아무렇게나 막 때려볼까? 쟤가 쏘고 장전할때 어어 쟤 장전좀 오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근데 장전을 숨어서 하냐 쟤는 이리와 아 자 또 쏴 자 지금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오케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즈 이즈 총도 툭툭 치네 잘 발동이 안되나보지 자 계속 쏴봐 아야 바로 바로 탐욕한정이 있네요 계속 쏴 지금 뭐야 두대 맞고 끝이야? 아니지? 힘내 이대로 끝내지 말자고 반대쪽도 어 너무 가까워지면 안되는데 어 아유 지금 장전을 하냐 아이씨 타이밍 참 회복 한 대 맞겠다 한 대 맞겠다 맞냐? 쉽네 왜이렇게 힘겨워보여 애가 하하하하 한 번 남았어요 아 아니 뭐야 아 아 이 사이로 막 쏘오네 명중률 보송 아 아 저 아 아 애기야 나와 배떼지 열어 쟤 어디가 상태가 이상한데? 에이 열어 에? 어? 설마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아이고 어? 어? 어 어떻게 아! 아.. 아.. 아직 안 끝났어? 어어? 어..어..어..어떻게 싸워야되지?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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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전인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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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배떼지 쪽은 맞으면 그냥 스파크 일어나거든요? 뭐지? 아이씨 얘..얘..얘..얘..얘 탄도 없나봐 이제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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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근접 공격을 근접 공격을 유도해야되요? 근접 공격을 유도해야되요? 근접 공격하려고 하면 배가 배에 열리는거를 손을 놓거든? 쟤 근데 근접 공격 언제 아 총을 일단 다 쏘게 해야되는구나 그래야 그 이후부터 근접 공격을 하니까 다 떨어졌다 아아! 뭐.. 아니 뭐지? 그..이거 보수전이 전혀 쉽지가 않은데요? 그..이거 보수전이 전혀 쉽지가 않은데요? 왜여기서 아껴요 알았어..총알도 풀인데 빨리좀 쏴봐 자..때려봐 어 안 쏜.. 아닌데 이거 안 넣기는데? 언제 배를 여는거야? 아까처럼 ắng..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아이이.. 자꾸 이렇게 실수로 någon 대씩 맞으면 안되는데 어 지금이다 아니 이게 왼손을 쓸 때가 있고 오른손을 쓸 때가 있어 아 이거 알겠다 이제 왼손으로 주먹 날릴 때 를 유도해야 돼 계속 돌면서 총으로 해야겠다 찌르려고 하니까 각이 안 나와 체력 아까운데 그냥 죽고 다시 하자고 죽기야 쩡 야 이쪽 손으로 때려와 잠깐만 이거 총알 다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쪽 손 말고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그쪽 손 말고 이쪽 손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군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맞아서 그냥 죽어야겠다 이거 너무 아깝다 그지 좋아 완벽하게 알았어 죽자 리트 총알도 너무 많이 썼고 이게 피가 공급이 자주 되면 내가 또 모르겠는데 너무 아까워 여기요 아 맞다 총 총 빼려고 해야지 안 빠지네 어 아 미 미안 아 그냥 그 총 더 가져 도망쳐 우에이 어 근적공격? 나이스 근적공격? 근적공격? 나이스 한 번 더? 뭐야 벌써 끝났어? 야레 야레 나고먼 아니 눈 돌아간 것 좀 어떻게 해봐요 얘 눈 좀 감겨줘 좀 일단 총부터 가져가자 아싸 유탄 깨또다제 음 이건 무슨 총알이지? 진짜 유탄인가 본데? 자아 이제 착접하러 갑시다 어이구 튼실하네 애가 가자 가자 아주 양질의 에너지가 나오겠어 자 들어가 레츠고 아 근데 이건 고개를 못 돌리나? 아니 웬만하면 좀 안봤으면 좋겠는데 으으으으 아우 이건 좀 적응 안된다 뭐야? 뭐지? 버그인가? 아 아 아 얘 또 왜이래 아 뭐야 내 손 어 에? 우와 야 나 손이 총이랑 일체화됐는데요 어 어 얼 총을 뺄 수가 없어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장전 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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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깊은데 장전이 안돼 게임은 해본 다했고 아니 근데 착즙이 왜 절반밖에 안찼지?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여기다가 또 애를 넣을 수도 있네? 또 찾아와야 되나? 아까 하나 더 있었다고? 아 저쪽에 저거?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왓?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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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여 이거? 이런 연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맞다니 아 나 손 손으로 못 들어 저거 그러네 총이 고정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얘 넣으면 그러면 이제 세번째 보스전인거야? 또 새로운 패턴으로 싸우려나? 저거 움직이냐? 어? 이번엔 안 날아가네 내가? 하하하하 아 또 어? 어? 나 무기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아아! 아아! 여기 못바꾸는데 그냥 쏴? 쏴? 쏴볼까 한번? 튕겨져 나가는데 그냥? 그럼 바닥에다 아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총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하지? 아니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나 본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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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에 맞춰야 되냐 데미지를 받는 거 같아 지금 휘청휘청 거리네 얘가 어? 저 안에 집어넣는건가 혹시? 아어어어 오야 미쳐서요 오오오 와아... 야 기믹 미쳤다 진짜 얼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갓겜인데? 자 절반 넣으러 갑시다 자 절반 짜러 갑시다 저기 다리 아우씨 징그러워 매번 넣을 때마다 포즈가 달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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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h 내가 미안하다 피스 저건 진짜 적응이 안 되긴 한다 그냥? 아 왜 또 끝이 다가오고 있어 그래도 저, 저 와중에 회복은 또 되네 손이 이래서 넣을 수가 없어 어? 어떡, 어떻게 해야되지? 시상아 나, 나 어떡하냐? 니가 좀 대신 넣어주면 안돼? 어떻게 해야되지? 길이 끊겨있고 일단 돌아가 봅시다 랄까 병 어디감? 나 병 안 꺼냈나? 아니, 나 병 꺼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병 어디있냐 뭐지? 넣을 손은 없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 아 겨드랑이에 껴나 보다 겨드랑이에 껴나 봐 아니면 뭐 내장 속에 숨겨끗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어? 어? 이건 또 뭐냐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 또 손이 이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건 그대로 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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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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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손이 좀 벗겨졌어 잠깐만 피가 계속 따는데 뭐야 다시 자랐어? 아니 다시 자랐는데? 아닌가? 다시 자란 거 맞네 아니 이거 시간 제한 내로 저 병을 넣으러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이 자유로워지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여기 5단계 열쇠네요 저는 지금 뭐야 아이씨 아 열쇠도 못 거네 지금 조졌네 이것도 보나마는 안될테고 어? 아 사성짜리인데 열 수가 없다 야 아 여기에서 찢은 다음에 손 찢은 다음에 빠르게 열어야 되네 자 힐팩부터 음 많이 주네 많이 주는 이유가 있지 그치 회복을 해야지 자 보자 자 힐팩이 안 남았네요 안타깝게도 손 뜯고 빨리 열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 재장전하라고 아 오케오케 됐어 다시 손 자란다 으으으 이게 있는 이유가 유탄을 계속 재장전하라는 의미였네 에? 어 발판을 누르니까 아 아 저기로 정확하게 쏴야 되네요 이케 타이밍 올꺼야 올꺼야 기다려봐 분명히 타이밍은 온다 지금 지렸죠? 아 다시 와야돼 손 찢고 이거 겁나 뛰어야겠는데요? 흐흑 흐흐흑 흐흑 아아아아아아악 가 으아 으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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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끝 자 흐흑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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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울었소 여기는 아마 손을 찢고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진짜로 여기에서 손을 뜯은 다음에 저기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발 타라 오 된다 네네 생각보다 꽤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선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사지가 막 찢어밝겨져 있네 여기 일단 넘어오긴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손을 뜯고 여길 와야 되나?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어 아닌가? 살짝 다르게 생겼네요 오른쪽에 건틀릿 끼우는 게 아닌가?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도 아니 근데 엄청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안 되지 않나? 일단 해보자 지르짐작 하지 말고 뭐든지 해봐야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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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달려 그 손 쳐다보지 말고 빨리 달려 제발 아아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이거 이거 가까이 다가가서 뭐 해야되나? 아 아아 아 아니 이거 상호작용이 되네잉? 근데 손이 근데 손이 이거 뜯는 데 없나? 여기를 하기엔 또 너무 먼데? 손 손 뜯고 여기까지 오자고? 아 진짜 개멀어 안될 거 같은데? 하핰 여 어 야 손을 뜯고 될 거리였으면 진작에 했겠지 그니까 훨씬 더 가까웠겠지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리로 하진 않았을꺼야 해보라고? 그래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착한 스트리머 플레임입니다 하필 나중에 게임 끝나고 후원 많이 해줘 나처럼 말 잘듣는 스트리머가 어딨노? 가도! 됐어? 오우야 됐어 저기요? 아니 으아 뭐야 도대체 수술이야? 아아 지금 내 등에 붙어있는 걸 떼야 되는구나 와 거의 일체화됐네요 어디를 찔러야지 얘가 죽지? 이쪽인가? 이렇게? 얘? 이쪽 부근인가? 아니 자꾸 나를 찌르는데? 어딜 찔러야되고? 허리? 허리? 여기다 정확해 엥? 왜 안뜯어내지? 머리를 해야되나? 머리? 좋아 오! 머리 머리 머리가 맞았어 이제 어떡해? 뜯어냈어요 결국엔 뜯어냈어요 결국엔 아 이 병도 어! 도망친다 친구야 잘가 너 괴롭히지만 안아서도 평생 달고 다녔을텐데 와 등을 본적이 없었는데 방금 카메라로 등을 딱 보니까 와 진짜 너무 괴이하게 생긴거야 내 등이 아니 근데 저기요 으아아 나 나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지금? 와 이거 진짜 오반데? 어머어머 야 나 컨트롤이 잘 안돼 지금 갈빗대가 지금 다 열렸어요 어? 잠깐만 왜 저기가 닫혀있지? 으아 으아 아 아까 손모가지 날아간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으어 으어 플레임 죽는다 철쿠버 살핏이 없어서 뭔지 모를 여신상님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너무 먼데? 버틸 수 있나? 작집 넣어야 되는 곳에 갔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맞아! 근데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연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맞는 길이 맞아 다 왔다 다 왔어 진짜로 다 왔어 조금만 버텨다 으휴 다 왔다 근데 이거 꼽으면 내가 살아? 보자 하 어? 위로 상승한다 위로 상승한다는 건 곧 중앙에 있는 재단에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앉는 건가? 맞아? 이게 맞으면 여기 앉으면 다른 애들처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아직 앉지 말아봐 아니 다른 애들 꼬라지 뭐라고요 이런 엔딩을 맞이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닌데? 뭐가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른 게 있어 뭐지? 이걸 놓으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 아우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런 빌어먹을 하아 아파 죽겠는데 이건 뭐여 이거 손 끼는 거잖아 나 열쇠 이미 있는데 오메 이게 지금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건가? 여기 앉으면 회복이 되는 걸까요? 그러길 바라야지 이대로 엔딩 나면 난 진짜 죽는다 오늘 컨텐츠 말아먹는다 이거 자 그래 앉아보자 아 아 아 아 어? 어? 방금 그거 내장이야 내장 여러분 다가오지 마세요 내장이에요 아 얘 수술하는 애야? 으아 야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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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신체로 정신이 옮겨왔어 아 아까 내가 착접 기계를 넣었던 임산부의 몸으로 넘어왔는데요? 야 너 야 저리가 어? 어? 전환? 엥? 왜 찌르노? 전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왜 계속 찌르고 있냐고 어? 넌 왜 일어나 있어? 아니 그만 좀 찔러와 여기에 안쳐놓으라고? 안되는데? 야 나 방송 정지 먹어 그만 찔러 진짜 미쳤나봐 게임 아 진짜 도라이네 아 손을 얘가 대신 넣게끔 하는 건가? 안 되는데 아 열쇠를 안되는데? 아유 미치겠네 아 얘를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전환키가 따로 있나? 아 잠깐만 전환키가 뭐지? 아 스페이스다 스페이스 아 됐다 웃어놨어 자 다른 다른 임산부로 넘어와서 얘를 손을 꽂아주고 얜 피도 안 나오네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얘 나름대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이걸로 열고 열어봤자 다 안 열리잖아 그래서 뒤에만 열리지 이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볼까요? 어? 아 가까이 가니까 열리는구나 어 이제 컨트롤 주도권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가능하고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동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그만 좀 쳐 찌르라고 미친게임아 앞에는 뭐야? 앞에는 뭐야? 기생이 또 붙었어? 기생이 또 붙었어? 어? 어? 헐 이번엔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러 왔구나 뭐야? 이대로 죽는 거야? 아니 내용을 모르겠어 에? 진짜 이렇게 엔딩이에요? told 에멘 아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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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혹시 진엔딩이 따로 있나요? ㄴㅆ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자 알 리가 없지 출시되자마자 한 게임인데 ㄴㅡ 어 뭐야 아 진짜 미쳤나봐 야... 이게 뭔데? 난 뭘 위해서 이렇게 뛰어온 거야?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 일단 작품이라는 게 좀 플레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명작 아닐까요? 그냥 정말 자신만의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 난 명작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제작진이 게임을 만든다면 그게 과연 명작일까 싶네요 주인공을 죽이는 건 상관없어 주인공을 죽이는 것 중에도 명작이 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좀 참신한 진행 방식과 참신한 배경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생체적으로 이루어져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좋았는데 그거 빼곤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잔인한 연출도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존나 잔인해 그게 다야 왜 이렇게 굳이 불쾌하게만 만들고 아무 이유나 목적이 없으니까 이딴 게임 엔딩 보려고 내가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출시 시간 기다려가지고 지금 7시간 반 동안 엔딩 한 번 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딴 쓰레기 엔딩이 진짜 엔딩이라고? 이러면서 다른 엔딩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이 게임 하려고 5년을 기다렸어 진짜 용두삼위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용두삼위 진짜 참신하고 소름끼치고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공포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는 그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 진짜 쓰레기 게임입니다 이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가 됐든 어떤 작품이든 예술 작품이라면 창작물이라면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찍든 게임을 만들든 그 사람이 의도하는 목적이 드러나야 된다고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기분 나쁘게만 만드는 게임이야 그래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다면 정말 성공했네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마치도록 하죠 유튜브에 올리긴 할 겁니다 잔인한 거 다 삭제하고요 너무 억울해서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딱 먹을 것 같은 장면들은 그냥 다 삭제하고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작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똥겜을 끝까지 지켜봐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 다 하면은 잔인한 거 빼면 볼 게 없어 내가 이걸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잔인한 거 다 자르고 해봐 그럼 진짜 남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똥겜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소감도 유튜브에 댓글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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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